다영이가 왜 만나자고 한 거야? 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파염내시고 잘 못해 살이 빠졌나 봐요 진짜 힘들어서 빠졌어요 나 중학교 때보다 모르겠다 뒤에 후반부 한 15회 정도 나오면 다시 죽이더라고요 악당하지 마세요 형님 이렇게 되면 편해져서 hadn't really been here 세상에 끌리니까 놀아요 나랑 안 지고 모두는 자리에 앉아 창밖에 못 알아 자리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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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앉아